정국 안의 일화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현 공동대표이시자 전 박근혜의 통역 탈의 변론을 맡으셨던 존경받는 인권변호사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강화문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서 강화문 태극집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태극기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교포 여러분, 오늘 날씨는 그야말로 죽여줍니다. 36, 7도를 오르내리는 올여름 들어서 최고의 무더위지만, 저희들은 오늘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김정은 한반도 평화를, 가짜 비핵화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 평화 파괴자 김정은, 문재인 동반 퇴진과,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최근 보니까 개각을 했는데, 주사파 정권들, 그저 여기 박아가, 빼가 저기 박고 하는, 그야말로 주사파 정권, 이번에 법무부 장관 누가 됐죠? 조국이죠? 이 양반이 요즘 하는 짓이 뭡니까? 그거, 대일외교, 문재인의 존렬한 대일외교를 비난하면 친일파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또 언론이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존렬한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언론을 가르쳐가지고, 매국적이다, 매국노력 프레임으로 걸고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됩니까? 거기다가 또 기가 찬 거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구역질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법무부 장관을 시킵니까? 그리고, 외교 참사, 국방 참사로 해가지고, 안보도 외교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그래서 이걸 갈아치워야 한다는, 외교, 외부부 장관, 국방장관, 그냥 그대로 뒀죠? 이게, 이게 뭡니까? 이래서 나라 꼴이 마련합니다. 박근혜 연구 때 멀쩡했던 경제 고용, 원전, 한전, 국민연금, 국가부채, 우리 보험 재정, 어느 한 것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문재인 씨가 하는 말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사입니다. 이제, 8월 15일 되면요, 저희들이 통합집회도 합니다. 8월 15일은, 문재인 정권 퇴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헌정사상 최초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인권, 북한 동포,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무슨 소리를 했느냐? 시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수인 장군의 시를 인용했어요. 적을 무찌리겠다. 도대체 조국은 누구를, 적을 무찌리겠다. 누구를, 적을 무찌리겠다는 겁니까? 기가 막힙니다. 친일파 프레임, 매국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적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문재인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를 불태우라고 하면서, 보수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개밀시키겠다고, 이해찬 대표가, 보수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6.25때도,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지킨, 보수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 타자자! 오늘은 워낙 날씨가 됐기 때문에, 제가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스터 프레이덴트, 릴리스, 인노소트 프레이덴트 박근혜, 프리, 인노소트 프레이덴트 박근혜, 이미디에이트리, 정론 박근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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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경제를 파트너, 김일성 주최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내란 선동범을, 양심스럽고, 아직도 양심스럽고, 석방 투자공을 하고 있는, 민노총이 주도한, 척불 반란 세력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 영권 터너자! 탈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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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크라스 앤드 피스 앤 코리안 페네슐라! 트럼프 대통령님, 제발, 김정은, 문재인, 독재자 사기꾼,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문재인을, 신뢰하지 마세요. 한미동맹 강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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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북한!